지금 마비누기 그 원래 스톤 엔지가 팔찜 했는 건데 스톤 엔지를 통해서 라비 던저드로 진입이 가능하게 와 스톤 엔지에 이거 4 여호 야 그림자와 던전이 살짝 섞였죠 어 그 어떻게 어떻게 하죠 이거 그래서 소야지 이거 드릴게요 클릭한 다음에 집어넣고 목을 한 다음에 대장 어 재단의 던전 해서 엔터 청 가운데다 넣으시면 되요 세인들 그리고 다 되시면 되요 예 야 던전 생성 카 파티 플레이 어 야 여기가 라비 던져를 가요 아기 대이방이 구약이야 잠깐 때의 대기 중 아 대기 중인 방이 나오고 있구요 저 얘기 또 5 던전 생성 까지 어떤 유저가 또 이렇게 어떤 분께 써 플러그인 까지 이렇게 또 어 로딩이 좀 약간 긴데요 던전 생성 어떻게 되기를 이게 던전을 하나하나 만드는 플러그인 이어 가지고 왜 살짝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만 송도는 되게 높은 플러그인 5 어떤 절 만들어진다고요 어 4 까 그 마비 노기에 던전 같은 느낌으로 던전 자체를 만들어 뭐 진짜요 그 그 플러그에 만들어 주시면 이름이 뭐야 뭐 이름 언급이 라도 된다면 또 어 아 아 그 안이 땜을 거쳐서 꾸예 때 따 거에서 그거를 뻔 거라서 4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던 어 라비 던져 왔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죠 그래서 날 기어 신상이구요 이게 어 이게 여신상 이구 자 어디로 가야 되요 자 여기서 이제 골라서 들어가는 거에 자 골라서 하러 막 가보자 보자 던전 생성 어 뭐야 아 막다른 길 아 막다른 라비 부금 아직 가만 아이고 참 바라는 거 많아 어 그래 봐 하비 무금 라비 던전 아비 던전 얼 써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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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이거 아니고 길을 봐요 어 계셨어 어제 금연이 어서 알고 금연이 어서의 라비 던전 부금 이고 일단 자 어 위의 샹들이 까지 자 봉을 쌓이다 2방이 없애야 알죠 자 봉을 쌓아 예 어 상자가 있네요 뭐지 궁금한 에 뭐 e3 뭐 하하 하하 아니 레드 스킬레톤 2청이 전하는데 레드 스킬레톤 어 와 여 어 뉴비ée 쩔주세요 유비에요 아 여러분들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괴수 분들께서 유비를 지금 쩔 해주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님 결 때 에 여기에 들리는 게 될까요 애쌍는데요 얻열새 누가 진짜 잘 만드셨네 열세 열쇠가 있다구요 이 열쇠야 설마 어 열쇠가 이제 본인이 뭐 템 탱니 이거 서거 낯이 열세야 그걸로 저기 열면 열려요 아이와 열쇠까지 이렇게 있고 5 이거지 대박이다 자 문 열어볼까 어 던전이 다음 룸 가겠습니다 한번 어 자연 짜리 스쳐 밖이 있을게요 아 여기 있을게요 쩌리스 쩌 깨달아 해주세요 아이 물 열고 치자 열고 되겠죠 어 늑대가 왔어 이번에 올 야 야야야야야 에너지가 25 에 레드 스킬레턴 들 어 라비다 2층인가 봐 컨셉이 5 약자야야 나 국경이 를 텐데 국경이 로 여기 또 그러면 중앙에 이렇게 열대가 떨어지게 어 열쇠가 나오고 자 부탁할까요 자 열고 10 열고 5 아패 사이 들어 못 들어와요 못 들어가요 5 못들어 가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마 써 큐버스 있을까 설마 데컨 그 남 가봅시다 다 보아라 이거 와 어떤 분이 정말 잘 만드셨네 예치 잘 만드셨고 이거를 으 아 어 자 던전 긴 것 까지 똑같아요 세상에 야 님도 잠깐만 각 1 방에 저기 해로는 저기 가요 각 1 방에 각 1 방 어 개수 분들 각 1 방에 아니 님은 와야지 저기 다크아프 당신 와야지 당신의 와야지 나한테 아이템을 좀 주던가 어 아이가 안 써요 어 아이 아이템을 주던가 어 어 뭐 한지 해야지 이게 애들이 나한테 이내다 이 어 얘는 마이 모아 무기를 못 던지 누구야 뽁 해먹이고 말고 어 던지 드시고 있을 거 아니야 어 좋습니다 뭐 일단 없는 것보다 나오니까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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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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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돌려 깎이 어 둘려 아 아 아 연 알죠 아 아 아 아 연 알 좀 아 아 아 아 이마 좀요 4 아 아 아 님아 기 좀 기탈 점 8 3 낼 수포 낼 수포 아 여신상 부활의 되다 뭐야 이게 4 여신상 부활의 되요 또 어 기대 안 띄우셨음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 안보여 어 이아야 영국은 어두워 이 또 어 님들 어 어두워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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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야 아 안보여 안보여 튀어야지 오케이 저 그리 죄송한데 무빙이 너무 느려야지 그 또 죽어가지고 한번 자 일단 개수 분들이 잡고 계신거 보고 계시구요 쩔 받고 있구요 쩔 맛잇구 연 어우 아예 갑자기 거 플래시가 돼 버렸는데 이거 어 짱 판라 이거 엘프가 돼서 갑자기 엘프가 어이 속도를 컨트롤 할 수가 없어 속도가 더 빨라 어 마빈이 로우가 제일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다 고요 야 이제 거기서 방 아 예 제가 너무 뒤 속도가 좀 빨라요 조금 하실 수 있어요 아 예 잠깐만요 아 회님 멈춰 보세요 마비 쏠 풀과 막 쏠 푸른 파다 아 지금 여기다 한번 더 무색 그거 왜 나한테 라이 아 감사합니다 5위에 드시면 되요 꿀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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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깍 깍깍 올까 깍깍 깍깍 젤레 쉼도 뭐야 한 번만 드시면 됐다 아 그래요 하이 아 맞어 마비에서 마크에서 마비 이거 우리 유저분들이 맞는 거 이거 진짜 아 뭐 치는 거야 이거 와 구슬까지는 이렇게 이거 다 같은 데 아인 거야 아퍼 패드 없애야 님들 아 이거 차 이거 아 텐 드렸나 이거도 아니고 카텐드 오케이 오게 였습니다 또 한 번에 와있다 쓰여봐야 한 번 할까 한 번 할 거야 이 피어링이 이거다 이거다 아 아니연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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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업무를 헤드 어 한번에 뭐라 잡아 아 하 합칸 좋아 좋아 경험칙도 오르고 5 1 뭐 치기 어제 고수보다 잡아 줄 거야 칼실은 쿨할 쿨 돌 때마다 한게 정석이 거를 으 어 아기 소리 왜 아기 소리 아 차 해제에 척하 있어 아 뭐야 이거 틀리게 들려 아 나는 하긴 스피커로 되니까 자 보물상자 입에 대한 차옵니다 야 아 바다 같이 무적 상태지 어 좋아 파이얼 써달라고 쳐준 유비 여지 포 안보여 이두 이 두부 이제 쩌리고 있자 지금 어 두부 개진 쩌려주고 있습니다 안정한 세면에 어 열쇠 누가 먹었어요 3 아 열심히 먹어서 볼륨 말하는 의미요 아니 아니야 나 아니야 열수 누가 뭐 빨리 해맞아요 생뎅이 방송에 보여요 텀븐 인간 땜에 아 이거 참 2 아사 모르시는 이거 아 옛날에 텀바 던져 해서 열쇠 먹고 이거 모른 척 어 모르시네 이것도 진짜 어 미가 땅이야 이런게 꿀잼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야 아야 아 왜 이렇게 세요 기근데 아 왜 이렇게 쎄 너무 쎄 너무 쎄게 아야 이렇게 방어구를 좀 센 걸로 줘봐야 좀 아 아 아 아 아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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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서 짓 됐다 이미 방어구가 껴져있어 어떻게 됐다 또 죽음 방어구 없이 가셨나요 어디 쥐이가 저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저 속도 좀 다시 한 번만 아 아 아 아 아 속도 늘여서 감사합니다 자여 읽어 합시다 오케 던한 클리어 잘 되고 있고요 어 이제는 좀 딴장일 쓰이 가 문제없다 보수의 맵 같은거 못 보내 왜 까지 꼭 뭐야 어 뭘 아니 이 우열야만 보여주고 하프님을 땜이 없었는데 아 신간 되요 아침 퀴즈 먹냐니까 이거 아 이거 뭐 이틴 키워내여 또 유토 세팅 또 해야 한단 말이야 낫으로 바꾸고 또 속도 빠르게 다 마야 또 왜 한발 중 가 싶었다 아 하판이 때려가 보셨구나 뭐 황방에 넌 4 합님 여기 열쇠 나왔어요 뭐야 이거 이 열쇠도 뭐야 이거 그 미미 빵 느낌 나는 거 아미 밑바 아 아 미미 빵 상자 이렇게 있는거 5 5 어 줘요 미미 바 구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5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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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가 이어 아 이네 열쇠 열쇠 뭐예요 또 얼 깜짝이야 열쇠 아야 따지고 낮아 죽어 놔 죽어 놔 죽어 아 좋아 저 저 주선에 진짜 속도 맞으면 한 번만 좀 오케이 자 문 열어주세요 아 좋아 나도 상자 어이 구슬방 이거다 이거 이거 안 돼 난 싸워 이 당황 말하겠다 싸우지 말아 있다 자기 보시면 구슬 침간 불 들어온 데 구슬 안친 거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아 진짜 되게 잘 구워 있다 진짜 똥 손이셨다 운이 좀 안 좋은 것 뿐이지 아 우이 먹자 냠냠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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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빠르게 다 쓰세요 고유 먹으면은 그거 효과 부여된 게 다 틀려 버려요 아 그래요 코 5 보긴 했냐 자 미화 상자 열면 보상 안좋으니 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국룰이 아 그거 아 그래요 미흡방 상자 열면 보상이 안 좋아진다고 왜 난 몰랐는데 어디까지 진짜에요 님들 그 약간 거 중 중간 보상 상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네 그거 예전부터 그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거든 속서 아예 속서 우리 되니까 아 보스름이구나 야 뭐야 쟤들 뭐야 뭐가 보이는데 뭐야 저거 사람이야 이제 서큐버스 나인 같아 보이고 쟤 누구랑 싸우고 있었나 언제 누구 싸우고 있었나 뭐야 이거 골렘 우와 오 골렘 아니 라비던전에 골렘 뭐 좋으니 골렘이니까 와 스킨버 야 골렘 제가 한번 때려볼까 어 에너지가 50 어 잡을 수 있어 야 걸어오는거 봐봐 어허허허허 뭐야 나 누구한테 맞는거야 지금 아 나 음식이 없구나 지금 빨리 잡아야겠다 아 뭐야 한방 아 에바임 진짜 아 여기 대들리게 없어 아니 아 한방이 너무 심하잖아 어 아 지금 풀장비 끼고 있는데 말이야 아 한방이야 저희가 이게 인텐트 장비가 아니라서 그러신가 봐요 자 이제 골렘 잡았구요 뭐야 이거 보상 나왔어 뭔가 나왔어 어 부상상자 문이 안 열렸는데 어 어 버그다 아마 젠지님이 죽으셔가지고 이거 저 던전주인이 없어져서 이러니까 어 이거 이거 버그다 버그 이거 G 불러야 돼 GM 포켓몬님 GM 신고 버그시고 나오세요 포켓몬 나오세요 GM 신고 GM 신고 GM 신고 GM 신고하면 옛날에 이렇게 운영자가 와서 직접 문 따줬다 이 말이야 아 아이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자님 아 좋아요 강의를 쏘라와라 골렘지에 플라잉 쏘도 있어야 되는데 안치 아마 누구나 싸우셨는데 자 이제 보상방입니다 아 라비 중급 정도 느낌이고 여덟게 자 열쇠 없다고 한번 눌러봐요 지금 아까 잼잼님께서 죽으면서 마지막 마을 부활해가지고 전전의 소유권이 사라지셨어요 예 왜 막 그 마빅후기에서도 전전 소유권 사라지면 전전 열쇠 안 나오는 것처럼 네 이것도 소유권 사라지면 열쇠가 안 나오게 돼 있더라구요 아 세세하다 진짜 아 그럼 보상 없습니까 저는 내가 제일 열심히 놀았는데 네 보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못 얻어요 아 진짜요? 네 아 아 아 아 아 원래 뭐 나와요 여기 여기 그 돈하고 황금사과 같은거 하고요 돈하고 황금사과 저런거 네 아 알겠습니다 와 너무 잘 구했으면 진짜 와 나가볼까요 뭐 눌러야지 던전 퇴장 똑같이 이거 누르면은 네 퇴장 야 너무 잘 구했었어요 진짜 야 라비 던전 정말 정말 잘 구했습니다 제가 마치 1인칭 밀레신 데가 돌아다닌 것 같은 느낌이었고 자 그다음 저희 웬만한 낮에 활동할 수 있을까 해주던 날씨를 좀 바꿔주십시오 화면에 잘 나와야 됩니다 이 또 밤에 안 보여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줄게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티르코네일을 어느정도 구현한 거를 보러 가셔야 돼요 아 티르콘의 어느정도 구현한 거 오 자 어떻게 가죠 티르콘의 네 그 왕국이 쪽에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화살표 완공 뒤쪽에 화살표 어 여기 지금 생각하기에 패션 컨테스트 동상 석도 여기 있네 어 아 티르콘에 갈 거구요 아 감사합니다 땡큐 이것도 내가 저거 왔었나 아 퍼거스가 있었는데 지금 퍼거스가 없구요 어 자 이 뒷질감은 뭐 저 저기 있다 화살표 있어요 네 공중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저기 올라가야 돼요 저 방향에서 저 방향으로 가라고 가라고 아 가라고 아 아 아 자 티르콘에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쪽이 있죠 티르콘에 이런 자 담아서 북쪽인데 한번 가볼게요 자 줄까요 쭉 쭉 쭉 하시면 되세요 물길인데 앞에 길은 안 뜯었어요 알았어요 아 아 아 알아서 가면 아 더 가야 돼요 날아가야 아 앞으로 아 하하하하하 우아 여기 던 받으니 아 두갈자일 침수했구만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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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방과의 노래 바꿔야죠 이거 낙엽이 춤 아 바꿔야죠 노래 이어 어 여 회사의 이거 그 덤 바텐보다 많이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워 아직 구현 중인건가에 다 맞는 건가요 음 뭐 어디지 아셔야 되죠 아 이게 잘못 보고 있으나 제가 마을 어디가 어디지 어디 어디지 어디 어디에요 소개점 이브 퍼쿨 있는 때까지 가셨다고 생각해 뭐 뭐 어디 어디에요 여기가 티르 코라 티르크의 과자 광장을 따라왔어 한장 어 핫 필리콘의 야 덤바트는 이래요 자유 티르 코넬 티르 코네 약간 약간 클로즈 베타 셜 봤던 그 티르크 느낌인데 어 마을광장 마을을 차 있다 제일 먼저 오면 덤바 아 그 던컨 먼저 봐야 겠죠 던컨 내 여기 탁 강인 하부지에서 아 제가 던거 알아오지 여기 있어요 어 던건 집에 서식한 때 껄 루 헬로 로 젠 젠 던 약하려고 여겼습니다 자 어이 던컨 집 들어가시는 거야 천장 집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상한 고양이 치타 같은데요 어 치타 같은데 어 어 자 안에 있는 아닌 덤바트는 대북의 고향이 까지 구현해 놨구요 그 푸른 번개 여기 있는데 아직은 못바네요 푸른 개원에 낳아 놔나와 여기에 푸른 먹이 원래 인데 그 새가 오늘 안보이구요 와 던컨 천장 집 이렇게 있구요 영화벌이 있구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제일 먼저 볼게 이제 근처 어 보자 어디가 이제 여기에 티르크 점점 막 여기 이게 자파 점이 있구만 이게 말콤집 어 자말 콤 집입니다 아 근데 말 컴 양이 고 여uk 하시 뭐 라고 사용 워 이 쪽으로 가도 10층이 있는데 아 일치 아 이 층 ie 이 sequel 나 나 아 자 이 또래 바꿔야 прот 말콤 노래를 바꿔야 되 자 더 뭐 이제 말코 외출 중 이구요 어 실제로 만나니까 생각보다 말 컵 집은 작네요 1심 5일 1인칭으로 보니까 이게 자 여기에 말콤이 서 있어야 되구요 어 이쯤에서 여러가지 말콤 들이 자파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집이구요 어 나갑시다 일단 좋아요 다음 어디가 줘 다음 이쪽이 식료품점 식료품점 아 식료품점 노래 그 식료품점 노래가 뭐였지 그거 kt 노래인데 케이틴 개 이름을 지우지 아 스팸의 이름 제목을 지게 아 기억이 안나 개 케이틴 제목 케이틴 음악 제우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아 뭘 때라 뭘 때라 기억이 약함을 보내 타워 실리더를 인치 모두 있어 가지고 하 뭐였지 아 그냥 택트 코엿 쓰니까 자 케이틴 집안입니다 아 케이틴이 남자 남자 하자입니다 야자입니다 여자 앤 아네 kt 어 kt 오늘을 쥐가 캐주얼하게 약간 힙하게 입고 하네요 오늘 자 음식 식료품점 같은 걸 이렇게 케이크 익히지 않되지 거기 뭐 익힌 타격 이렇게 했구요 알바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어 허가 뜨리랑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구요 다음 다음 어디야죠 다음 이제 아래 쪽에 내려가시면 더 은행 안보나요 은행 음 이따가 정이 저쪽을 지나가야 돼서 아오 기억이 하겠습니다 자 방금이 아니라 서서 세요 자 여기가 이 내려가면 이제 티르콘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이 아데리아 천 아데리아 차 어니 저기 거 이거 아이저 이어 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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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수를 잘 못했고 마이걸 톤 천장이 가지구냐 5 요 자로 아로 아쿤 여서 오세요 제대로 빠진 내줘 수요차 담거 그러면 이쪽에 여관과 아 이쪽 여관 히르 아스란 놀아 있는거 자 이쪽에 피라 쓰란 노가 인데 놀아가 인데 지금 피라 쓰 안 보이네요 예 예 부금 또 뭐였더라 아 그 탈 빛이 쌓아 8 8 8 8 8 8 8 8 아 아 아이가 인데 아게 하자 자 피라 썰이 서있고 여기 놀아가 서있어야 했는데 지금 안 보이구요 부실공사 라기 보다 약간 촌마을 이다 보니까 좀 약간 유실됐다 봅시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이가 맞죠 아 예 자 좋아야 될 것 같네 이제 풍차 아 아 아 아 여기에 이제 저 저 알리사 있는거 알리사 그죠 그걸 구현을 못하겠다 자 풍차 풍차가 안되나요 이 뒤쪽이 있어요 알개가 아 와 풍차 까지 풍차 돌아가기 아닌데 제 이것만으로 되게 대단한데요 진짜 야 풍차 이렇게 있구요 돌아가게 되긴 하는데 생님 이거 이거 방 아까 방아 3 까지 이렇게 있는 것까지 완벽하게 있어요 줘 저 이한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저 다음 어디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애기 퍼거스가 서식하는 아 퍼거스 아 제일 싫어 아 퍼거스가 퍼거스 와 대장판 되겠습니다 야 퍼거스 진짜 아 또또또또 마이스틱 아으 자 자 퍼거스 와 야 퍼거스 역시 만들었네요 역시 안만들 수가 없지 그래 이거는 어 자 퍼거스 왜 안봐 아 아 으 자 퍼거스의 모습이 되려들 안녕하시오 어 무기들 마찬가지 팔고 있는거 보이구요 네 티브콘의 맵 8 맵 탐마 이구요 자 퍼거스는 얘는 스시 찍어야 이렇게 자 마치 퍼거스 퍼스 너 썸네이 각이다 퍼스 나 좀 봐 퍼거스 야 제발 이정봐 여기 좀 봐 제발 나 좀 봐 왜 좀 나 좀 보게 해줘 왜 좀 왜 좀 어떻게 해 저거는 사람 보는 방향마다 다 틀리게 보여서 오케이 맞아 되다 파워스 되다 이전되겠지 좋습니다 자 아 파워스 대장판까지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똑같아 이것도 심지어 되게 와 이걸 어떻게 이걸 진짜 어떻게 하나 다 만들었지 이거 진짜 아 신기하다 진짜 뭐 진짜 퍼거스 아 자 이 다음 모범 대가 제가 학교가 여기가 뭐 목축지가 없어서 학교로 넘어가야 되요 아 목축지 아직 9회 안에서 학교로 넘어간다 자 학교로 자 알리사 풍차 밭에 넣어서 여기가 막 그 밀밭이 겠죠 이쯤에 어차 1 야 밀밭도 보리밭 밀밭도 구현이 되있어요 어어 캐스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학교 세이 학교 세이 미안해 야 사각하고 싶다 진짜 이거 와 구현 보소 어 뭐에 젖어 보아 하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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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느 원래 레이너드가 있는 레이너드가 안보이고 있구요 어 안쪽에 들어가면 라사가 있겠지 라사 어야 문 있는거가 똑같아 어 라사 잘 나와 사이 있는 곳인데 라사 어 라사 아 노랬어 라사가 있는 곳이 라사 라사도 지금 부재중이고요 일단 여기서 이거 때릴 때마다 그 나오는가 죠 하이 아 아 죄송해요 웃어버린다 아 자꾸 부서 버리네 이거 이거 때릴 때마다 그 소리가 하는거 하죠 게임이 너무 쉬우면 재미없습니다 그거 유명한거 아 둘 하면서 자 이게 뭐야 깜짝이야 자 뒤쪽에 다 봄가에도 이제 여기도 와 여기 여기 해바라기 밭 해바라이 꽃밭 이역까지 구입이 돼 있네 어 뒤로 가면 이제 바로 또 엔델리언 상당히 있겠죠 백합 좋아하시나요 오늘도 어 엔델리언 안에 들어가면 그 메이븐 사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죠 메이븐 사자 여기 있습니다 어 티르 코비 아 야 성당 안까지 초보 시절에 더 마트 이 시간대 즈음 노을 지을 때 찐은 이제 여기 쯤에 그 오후 4시까지 마감하러 왔거든요 그 축구어 받으러야 이제 어 해지는 거 옵시다 해가 집니다 해가 아 다시 아침대 아침대 였습니다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닭 없네 닭이 있으면 닭 그거 다이 fears하고하는데 닭이 아직 안보입니다 닭이랑 여우랑 이렇게 있으면 하는데 여기다 지금 안보이고요 자 그리고 어디 가면 될까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 집은 뭐죠 이건 더 해가 된 테크로 지은 집들이 좀 있어 가지고 스티어 테스트를 지우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지 말고 키보드가 말썽이네요 뭘 버튼 아 괜찮아요 자 어디 어 깜짝 나한테 덤벼 싶은 어 뭐야 아 포켓몬 님이었어 아 아 누군가 싶었는데 왜 오나 싶었는데 자 어디 가게 다음에 4 은행 부터 다시 해서 아 자 은행 배비 있는 거 자 은행 힐 큰 은행 이어 이렇게 은행 자 배비 있습니다 아 배비 여기서는 다크 에프 네요 자 돈 돈 이렇게 주는 거 있구요 이후에도 한 장소 방상 교환소 아 어 배비 인조 안쪽에 남 들어가고 싶은데 딸이 여기 옆에 하우징 게시판까지 아 완벽합니다 앱에서 보면은 힐 코넬의 모습 다 이렇습니다 힐 코넬의 딱 스크린샷 스크린샷 힐 코넬의 모습이 미야랍니다 힐 코넬 모습 약간 마이 살짝 살짝씩 다르지만 에 마인크래프트 버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만히 서있어 지 마인크래프트 버전 힐 코넬의 대학 오십니다 썸네일이 되게 많네 할게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계속 하시면 이렇게 진리스의 집이 있구요 자 이 쯤은 딜리스 힐러지 피씨 왜 피시죠 근데 이 피씨 뭡니까 사실 포켓몬 힐러지비 아 포켓몬 센터 자 딜리스랑 단호수 논의나 같이 있죠 여기 안쪽에 아 여기 안쪽에 원래 방이 뚫려 있긴 한데 오늘은 일단 2층에서 침대에서 잘 수 있는걸로 2층까지 똑같이 구경이 되있고 아 깜짝이야 또가 구경이 되있구요 이 아이 들어갈 수 있는 뭐예요 또 아 포켓몬 저거 포켓몬스 진짜 좋아하시나보다 아 허 씁니다 자 일러 센터 있고 부조한 뭐 알비 간절이 있겠죠 트레버 라 오우 그리고 저기에는 제 대님을 기다리고 있는 타쿠로 내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든데 자 그다음 모바일 아이소 또 에 티르 코네일은 이게 봤구요 아 정말 고생 많았고 티르 코넬을 만든 얼마였어요 아 그 후 이미 대답도는 아 그 중이시죠 엄마가 걸렸죠 어 딱 받을 포켓몬이죠 으 안 돼 이거 안내 버스 버스 택한 아 버스 키먼 자의 목 축지 여기에 흰 검이나 빨간 검이 있어 가지마 돌아다니구요 얼